자, 아일리씨 아일리씨는 축하 아일리씨야 왜? 정유림과 소스터링이 형 자 아일리씨 제가 정유진씨가 사투리를 배웠거든요 모이지널 사투리로 통을 맞추시면 됩니다 응답하면 1번 씨를 나오는 데서 제가 상동일씨 역당을 배웠습니다 오! 아일리씨 정심원이 리퍼들 안기나와나? 미역국 다 씹는다고 안 먹는다 와 다 씹는 사람이라 어찌가 안 먹는거야 안 먹는다 마카롱 야 너 씹어서 고객님의 가시나야 아저씨는 누군데예? 하 하하 하하 일단은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씨와 서인복씨의 이 공실의 명장면이고요 한 번 연결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국의 서희국씨 입니다 오늘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 귀여워 모르겠다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말까 아 이상해 정말 영장님이었죠 굉장히 하고 싶은 신경이 있으십니까?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